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어질어질한 올케와 시누이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내가 집에서 고기를 사다 놓으면 미친 시누이가 몰래 와가지고 싹 다 차먹고 돌아가는데 이거 그냥 때려 죽여버려도 되죠? 원제 내가 장 받아놓은 거 다 차먹어가는 시누이 제목 그대로입니다. 시누이가 그냥 다 차먹어요. 정말 미쳐버리겠는데 여러분들 보시고 도움 좀 주세요. 본문은 빠른 전달을 위해 음슴째 쓰겠습니다. 저희 친정 10분 거리에 있고 시댁은 그냥 같은 아파트 다른 동이에요. 옆동이죠. 그리고 문제의 시누이 지금 나이 40이 훌쩍 넘어서도 부모님 밑에서 살고 알바만 추구장창 하다가 하루는 정말 갑자기 유튜브도 아니고 블로그? 여하튼 이걸로 돈을 벌겠다고 선언하더니 알바도 관두고 집에 딱 틀어박혀 지는 지 벌써 2년이 넘어갑니다. 근데 뭐 대충 보니까 돈을 조금 벌긴 버는 거 같아요. 물론 큰 수익은 절대 아니고 그냥 용돈 수준이지 용돈. 여하튼 그래요. 지난 2년 동안 몸무게가 최소한 20kg는 찐 거 같은데 솔직히 제가 시댁이랑 보라 같은 거 없이 잘 지내는 편이고 또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건지 시누이 처음에 저랑 언니 동생으로 지냈고 아이를 낳고 낸 이후로도 조카를 너무 이뻐해주는 그런 고모라서 저도 좋잖아요. 사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밖을 안 나가며 사회생활도 안 하지 그리고 머리도 진짜 며칠에 한 번 갚나 봐. 맨날 떡져 있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뭐야? 어디가 아픈 건가? 마음이 아프나? 이렇게 걱정을 했죠. 근데 겪어보니까 뭔가 이상해. 일단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게 완전히 습관이 된 건지 밖에 나가는 건 일절 아예 안 하고 오로지, 오로지 딱 하나 처먹는 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너무 답답하니까 동생인 자인 남편이 야, 너 뭐야? 돼지 새끼냐? 제발 그만 처먹고 나가서 일 좀 해. 아니, 일은 안 하더라도 사람이 바깥공기도 쐬고 그래야지. 짓구석이 무슨 동굴도 아니고 왜 그러고 사는 거야? 이랬더니 나 살찐 거에 네가 뭐 보태준 거 있냐? 네가 뭔데 나한테 시비를 거냐? 이러면서 지가 더 난리를 치는 거야. 아니, 근데 이 아줌마가 정말 정신 나갔나? 네가 찌운 그 살의 80%는 우리 집에서 처먹고 찐 거야. 말은 똑바로 해야지. 근데요, 이렇게 미어오도 그래. 너무 기름진 음식만 많이 먹어서 그런 건지 피부가 너무 안 좋아진 거야. 이건 좀 안 됐다 싶더라고요. 같은 여자니까. 그래서 저번에 올리브영 세일할 때 블랙헤드랑 피지 제거에 좋다는 클렌징 제품들, 또 피부 진정시키는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몇 개 사와가지고 저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선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미친, 뭐야, 지금 내 피부 더럽다고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지가 성질을 해요. 아니, 나중에는 막 울고불고 던지고 난리가 나더라니까. 어이가 없죠? 아니, 이상해.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성격이 갑자기 진짜 거지같이 변한 것 같아. 그런데 더 문제는 바로 저희 애들입니다. 애들이 고무를 너무 좋아하는가? 뭐 지들 고무랑 같이 있으면 먹을 게 자꾸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바로 옆동이다 보니까 자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애들 핑계로 제가 없는 시간에 몰래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는 냉장고 빼고 그 안에 들어있는 거 다 처먹고 가요. 특히 고기류, 삼겹살, 목살, 닭, 오리 등등 다 먹고 대폐 1.5kg 두 봉다리를 한자리에서 다 처먹고 가. 이거 우리 먹으려고 사다 둔 건데 일 마치고 집에 오면 이걸 다 구워 먹어가지고 진짜 하나도 없는 게 다반사였다니까요. 그리고 지난 명절에 받은 한우 이거 선물 받은 거 있는데 이걸 꽁꽁 숨겨놨거든. 내가 아니까. 그런데 이것도 찾아가지고 싹 처먹고 없애버렸어. 게다가 꿀에 또 본 건 있는지 팽이버섯에다가 팽이버섯에다가 고기를 이쁘게 돌돌돌 말아가지고는 우리 애들이랑 건강식을 해먹었다면서 되게 흡족해하는데 그 웃는 얼굴, 목젖을 그냥 울 때를 쳐버리고 싶었다니까요. 또 집에 식구들 없는 시간에 슬쩍 몰래 와가지고 치킨, 탕수육, 햄버거 등등 막 번갈아가면서 시켜먹고 근데 이건 또 지돈으로 시켜. 그냥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냉장고를 털어버리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먹고 난 뒤에 쓰레기, 치우긴 치우는데 이게 분리수거해야 될 거, 일반 쓰레기, 음식 쓰레기 이거를 그냥 한 곳에 다 모아놔. 치우는 게 치우는 게 아니죠. 일이 더 많아요. 트레이더스에서 사온 모닝빵, 식빵, 치즈, 요거트 등 아무리 많이 사다 놔도 딱 일주일이면 싸그리 사라지고 없어지고 근데 또 양심은 있는가 봐. 아우, 오늘은 좀 많이 먹었네. 이러면서 애들 용돈하라고 만원씩 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다가 또 수중에 돈 떨어지고 없으면 슬쩍 몰래 와가지고 제가 사다 둔 냉동만두, 소세지, 스팸 등 다 튀겨먹고 가. 냉동화뜨고 큰 거 있죠. 그걸 한 번에 한 봉지를 다 털어먹어. 아니, 이렇게 처먹으니까 당연히 살도 그렇게 찌는 거지. 그리고요, 시어머니한테도 말을 했어요. 그러자 깜짝 놀란 어머님이 시누이 등짝을 때리면서 그만 처먹어라! 이랬거든요. 하긴 그래요. 평소 집에 있을 때도 오지게 먹어야 되는데 우리 집까지 와가지고 또 처먹고 다 털어간다 그러니까 어머님도 분노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도 안 고쳐져요. 아니, 어머님이나 남편이 화를 내고 한 소리씩 하면 우울증 되게 심한 사람들 있죠. 막 꺼이꺼이 우는 거. 세상 떠나가라 울어대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또 다른 것도 아니고 치사하게 사람 먹는 걸로 꼽주기도 그렇고요. 답이 안 보여요. 이걸 어찌 해야 되는 걸까요? 옛말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냥 우리 가족이 집을 팔고 이사를 가야 하는 걸까요? 멀리. 아, 이것도 막상 하려면 엄청난 스트레스거든.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보니까 쓰니 애들이 고모를 불러들이는 느낌인데 그러니 애들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고모의 건강을 위해 이제 우리 집에 못 오게 하고 대신 니들이 할머니 댁으로 놀러를 가라. 이렇게 말이죠. 아니, 근데 어쨌거나 어쨌거나 고모가 쓰니 애들 케어해 주는 거 도와주고 있는 거 아뇨? 그러니까 애들도 고모를 좋아하는 거지. 안 그래요? 2번. 진짜 죽빵을 확 날려버리고 싶긴 하네. 애들이 있으니까 먹을 걸 안 사다 놓을 수도 없는 거고. 직장까지 다니면서 매일 장 보는 거 되게 힘들죠. 폰으로 주문하는 거 더 귀찮아. 그냥 대놓고 이야기를 하세요. 고모, 그래요. 우리 집에 와서 먹어도 돼? 되는데 그래도 다 먹진 마. 우리도 먹어야지. 이거 애들이랑 고모만 먹으라고 사 놓은 거 아니에요? 뭐 좀 먹으려고 하면 텅텅 비어 있으니까 기분 그지 같아. 아니, 가끔은 진짜 너무 화가 난다니까.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3번. 그냥 사 놓지를 마세요. 만약 그걸로 애들이 뭐라고 하면 야, 니들 고모가 다 먹어서 없다. 라고 하세요. 아무리 어린 애들이라도 정확한 이유는 알아야죠. 끌 끌 끌. 미친. 냉장고 빼고 다 차먹는데. 끌 끌 끌 끌 끌. 5번. 그래도 애들이 좋아하는 걸 보면 애들 고모가 심성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못 먹게 막긴 막아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막아봐요. 6번. 아니, 지 스스로 인간이길 포기하고 그냥 돼지가 되겠다는데 왜 상관합니까? 냅둬 버려요. 그리고 앞으로 집 문은 무조건 잠가놓고 애들도 거기 못 가게 막아버리세요. 7번. 지난번 물어보살의 키 155에 몸무게 100키로 먹방냐가 나왔거든. 이야, 먹는 거 보니까 여기 쓰니 신우이랑 비슷한 결인 것 같은데 서장우 씨가 여자한테 펠프스 이상으로 많이 먹어대면서 운동은 하나도 안 하고 잠만 자는 거라며 팩폭을 하더라고. 너는 이 세상을 먹기 위해 태어난 거야, 뭐야? 너는 지금 모든 게 무절자야. 그러다 너 진짜 한 방에 훅 간다. 너는 먹으려고 태어난 게 아니야. 등등등. 잔소리 오지게 했거든. 이거 쓰니 신우이한테 보여주고 싶다. 물론 제가 신우이 욕도 많이 했지만 이 글을 올린 진짜 이유는 그보다는 조언을 얻고자 하는 거였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솔직히 짜증나요. 저도 사람인데요. 돈도 많이 깨지고. 근데 이런 것보다는 갑자기 변해버린 성격이 더 걱정이다 이겁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시집을 왔고요. 처음부터 올케 형님 이런 게 아니라 언니 언니 이러면서 되게 친하게 지냈다니까요. 그리고 원래 신우이가 화장품 판매하는 곳에서 알바를 했기 때문에 꾸미는 거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다만 학교를 제대로 못 마쳐가지고 지금까지 알바만 쭉 해왔던 건데 그랬는데 이마저도 갑자기 그만두고 블로그를 할 거라면서 집에 탁 틀어박혀가지고 사람이 변해버렸다 이거예요. 이상하잖아.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한순간에 이러니까 너무 이상하고 괴리감 들고 겁이 덜컥 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거 안되겠다. 정신과 치료를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하려던 참이 왔어요. 아 그리고 고모가 저희 애들을 케어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냥 먹을 거. 먹을 때만 같이 어울리며 먹는 거예요. 저희 애들이랑 같이 먹어야 어머니랑 남편한테 덜 혼나니까요. 저희 애들이 지금 나이가 6학년, 4학년입니다. 학교 다녀오면 시어머니가 잠깐 봐주세요. 제가 퇴근하고 올 때까지. 그리고 애들이 좀 커서 그런지 지들 고모가 그 뭐야 유튜브에 먹방들 있죠. 음식 만들어 먹는 거. 이걸 따라하면 그렇게 좋아하느라고. 또 저희 남편은요. 평소 직설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서 팩폭을 계속 날리고는 있는데 결국 도루묵이야. 여하튼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서 시부모님과 상의를 했었고 뭐 3, 6, 5, 주비 땡땡땡땡땡 한번 보내보자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또 자기 뚱뚱해서 그런 거냐며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이마저도 실패를 했고 너무 답답하니까 글을 쓴 거예요. 저희 시누이 나이가 지금 43살입니다. 일도 제대로 안 하지. 남자한테도 관심 하나 없지. 그러니 뭐 뭘 좋아하는지 먹는 거 말고는 없으니까 다른 가족들이 아무리 도와주려고 노력을 해도 본인 스스로가 전혀 따라와주지 않는 겁니다. 정말 답답해 미쳐버리겠다니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뭘까요? 우울증? 대인기피증? 도대체 저희가 뭘 해줘야 되는 겁니까? 댓글 1반 아니 나라도 개빡치겠는데 왜 쓴이한테 욕을 하지? 님들은 이걸 직접 겪어도 부처님처럼 웃어줄 겁니까? 열받으면 사람이 글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무슨 여하튼 쓴이 시누이 우울증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 본인이 느끼지 못하면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울증 치료가 원래 그래요.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일단 나머지 가족들과 진지하게 상의를 해보길 바라면서 쓴이 집에는 어떻게 해서든 모독에 막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일단 막아야지. 2번 그래 쓴이가 글을 좀 제목도 그렇고 싸가지 않게 쓴 건 맞는데 이거는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 아닌가? 당장 열받아 미치겠는데 말을 좋게 할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쓴이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그리고 쓴이가 뭐 신우의 욕만 한 게 아니라 걱정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3번 네 이거는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병이 맞는 것 같아요. 마음의 병이요. 그러니 병원에 데려가는 걸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일단 집에는 절대 못 오게 막으세요. 애들한테도 얘기해요. 고모도 고모는 이제 집에 데려오지 마라. 만약 데려오면 혼을 내야겠죠? 4번 이 신우이 아무래도 마음의 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본인이 좋아하는 조카들이랑 같이 먹는 걸로 힐링이라고 해야 되나? 위로? 치유? 여하튼 이런 걸 얻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5번 분명 개 진상인데 뭔가 좀 이상하긴 하네. 특히 애들이 고모를 되게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밉진 않아요. 6번 방에 처박혀가지고 울든 말든 신경 하나 쓰지 마세요. 방구석에서 쳐 울 시간이 있으면 나가가지고 알바라도 하던가. 우는 거에 계속 그렇게 마음 쓰면 결국 버릇됩니다. 아니 이미 그렇게 된 걸로 보이네. 어? 병원에 끌고 와 그냥. 제가 봤을 땐 이거 같습니다. 일단 애들이 6학년, 4학년이라 그러죠. 어느 정도 나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마치고 오면은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고모가 있는 할머니 댁으로 가는 거죠. 거기서 이제 있다가 이제 애들이 얘기를 하겠지. 고모 우리 집에 고기 있다 뭐 있다 이렇게 그럼 고모가 고모가 만들어줘 그런 거 있잖아. 그 먹방 음식들 있잖아요. 간단한 요리들. 그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가는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참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죠?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지만 물질적인 부분도 출혈이 클 거예요. 저렇게 먹어되면 달에 한 2, 30만원 어치는 먹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치료를 꼭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1. человеч variant 30 ludzie 294 309 338 339 359 369